안녕하세요 주얼리입니다 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셨네요 저희 주얼리분이 반가우세요 저희도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LA에 오게 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주얼리에 주연씨가 LA에 사셔서 가족들이랑 오셨어요 저희 이모 이모하고 언니하고 사취한 언니하고 파파척카드 다 와가지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너무 떨려요 여기 막 현수막도 걸려있고 하주연장 지금 몇개에요 몇개야 그럼 저희 일단 자기소개부터 한 번씩 할까요? 그럴까요? 네 저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주얼리 예쁜 막내 SM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얼리의 롱다리 안녕하세요 주얼리의 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얼리 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많이 호흡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끝까지 놀준비 되셨죠? 네 그럼 저희 함께 끝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곡으로 저희 원 몰타임 아세요? 함께 시작하시다가 다시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씩 어떤 트 shred지 모먼 lady Taste do you know winter pie 오늘 god We're done 탈리 한 범